저 이거 보이세요? 신명사도라고 저기 남명선생 기념품 파는 데서 산 것 같아요. 새해 우리 목표가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그려 놓은 거예요. 신명 사는 집. 태일군이라고. 태일군하고 경 깨어있어라. 여기 다 가운데 정 가운데 깨어있어라고 써 있는 거. 아시죠? 태일군이 참나절입니다. 태일은 북극성이라는 뜻이고요. 우주의 중심 가장 센터가 되는 하느님에서 태일군인데요. 여기 신명사. 신명의 집. 신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이 하나님이 거미라면. 그렇죠? 이게 이제 거미줄이라면. 뭐가 거미줄에 해당. 거미줄이 잘 쳐 있다는 게 뭐죠? 경. 깨어있어야 됩니다. 경. 깨어있으면. 근데 왜 참나 자리에다가 안 써놨는지. 참나는요. 성 자체예요. 정성성 그 자체예요. 참나는. 한 점 애고가 없단 말이에요. 참나는. 근데 이 경은 애고한테 하는 말이에요. 경. 깨어있으면. 참나가 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서암스님 주인공 화두를 잘못 푸십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거기서 스님이 날마다 아침에 이래요. 주인공 하고 이렇게 깨어있어요. 주인공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불러요. 주인공. 주인공은 퇴일군인데. 주인공 하면서 정신을 모으면서 참나를 잡았겠죠. 주인공 하면서 참나 접속을 합니다. 깨어있어라 그래요. 자. 누가 누구한테 지금 깨어있으라고 한 거죠? 보통 모든 선문 다 프리집이 어떻게 푸냐면 주인공. 주인공한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네가 문제지. 주인공은 항상 깨어있거든요. 퇴일군은 항상 깨어있어요. 정성성. 그냥 성 자체예요. 진실 무망자리에요. 누가 문제에요? 애고가요. 그래서 이 임금 밑에 애고자리의 총재. 재상이라는 뜻입니다. 재갈량. 임금 아래 재갈량 같은 재상이에요. 재상자리에다 경을 써놔요. 애고가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할 때 여러분도 해보세요. 주인공 할 때 딱 정신 차려보세요. 주인공. 깨어있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애고한테요. 계속 깨어있는 마음 유지하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라. 이겁니다. 계속 깨어서 이 성성. 깨어있을 성 깨어있을 성. 또랑또랑. 정신이 또랑또랑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요. 이 정신이 육체이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미치는 범위가 일단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이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귀로 귀에 관문. 소리 듣고 눈에 관문. 보고 정보가 이렇게 이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으로. 시각정보가 들어와요. 청각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보는 거는 태양이고 듣는 건 달이니까 해와 달이 떠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바깥사물을 비춰가지고 정보를 듣는데 밖으로 정보를 내보낼 때는 어디서 내보내요? 입이요. 입으로 나가니까. 입이 특히. 여기는 정보 나가는 거죠. 내 말이 나가는 거죠. 조심하라. 말할 때 조심해라. 그래서 승정원 추미론을 써놨습니다. 왕명을 밖에다 선포하는 그 기관들을 써놨습니다. 이 재상의 명령. 깨어있는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라. 그래서 항상 이 성이 탐진치에 불복되지 않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하면 거미줄 이론대로는 뭐죠? 참나가 거미가 태일본이라면 거미줄은 깨어있음이에요. 거미줄이 튼튼하면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떤 탐진치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바로 제압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 총재는 재상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잖아요. 모든 신하들의 우두머리고 임금 아래고 참나 아래고 모든 육군의 근원이니까 육군작용에 깨어있는 마음이 사실은 중심이에요. 여기를 장악하면요. 이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깨어있으면 안으로 참나 만나고 밖으로 뭔 일이냐면 백규나 대사군은요. 요즘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극치. 범인들 잡아들이죠. 바로 처벌 내려요. 극치. 에고를 탐진치의 작용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백규도 원래 사실은 재상과 총재랑 같은 말인데 백균은 총재의 작용이죠. 밖으로 온갖 일을 다 살핀다는 겁니다. 꼼꼼히 양심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살펴서 양심에 어긋난 건 바로 때려잡는다. 통치 행위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거미줄이 딱 짱짱하면 깨어있으면. 참나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참나가 하느님이니까. 이 태일군은 하느님이에요. 동양에서는 하느님짜리. 하느님의 뜻이 구현된다. 증산도에서 태일천 상원군 하는 게 태일군이에요. 태일, 태일이 같아요. 그래서 태일군, 태일천, 태일천 하는 겁니다. 북극성 하늘을 말해요. 북극성에 있는 하느님 이런 뜻인데 북극성이 의미하는 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온 우주를 불리는 부동의 동작.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온 우주 불리는 자리. 참나자리 말해요. 하느님짜리. 인격적으로 말하면 북극성에 계신 하느님이고 태일천, 태일천 하면 북극성이고 임금, 원군, 상원군 하면 다 그냥 으뜸 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저 위에 계신 으뜸 임금. 제가 교보제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거미줄. 제가 꼼꼼히 만든 교보제입니다. 가운데 거미도 있죠. 거미. 이거 여섯 방향 된 거 구하려고 제가 엄청 뒤졌어요. 인터넷. 제가 어떻게 만들어 이걸. 샀어요.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거미는 제가 실로 꼬맸습니다. 이거 어때요? 육바람일의 거미줄을 치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거미가 태일군이면 거미줄은요. 깨어있는 듯이. 거미줄이 없으면요. 벌레들을 못 잡아요. 탐진치 못 잡아요. 여러분이 딱 깨어있다는 건 여섯 방향으로 거미줄이 쳐집니다. 계속 거미줄이 쳐집니다. 원만하게 거미줄이 쳐져야 된다. 학단 가운데 중심점이 참나라면 원만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여섯 방향으로 육바람일에 맞춰서 여섯 방향.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올 한해는 거미줄 단단히 치고. 자, 이 정도 거미줄이면요. 들어와입니다. 들어와. 야, 다 들어와. 이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사람도 잡아요. 이건 지금 이 정도. 이러면 여기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를 또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뭐 좀 매달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미줄로 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신경 안 써요. 거미줄에 너덜너덜하게 걸려 있어도 거미줄만 짱짱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여기 달라붙겠죠, 하루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거리가 달라붙겠죠. 아니, 우리 일상에 여기 세균 천재예요. 면역력 있으면 걱정 안 하죠. 거미줄 짱짱하면 걱정 안 하죠. 두루와. 두루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처럼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하늘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간네요. 하늘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무망한 경지가 되려고 오늘도 온갖 잡것들이 나를 노리고 있지만 온갖 번뇌망상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늘을 닮을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구현할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늘을 닮을 수 있죠, 총체적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배양하고, 하늘의 뜻을 구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항상 거미줄, 두루와 하는 마음으로 항상 정신 딱 차리고, 두루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싫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유체이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몸에 들어와야 움직이죠. 유체이탈 했으면요. 몸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조정하려면. 아, 들어왔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세요. 정신 차리면 이 거미줄에 장악이 돼요. 내 몸뚱이도 이제 거미줄에 장악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군도 딱 이 거미줄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장악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번뇌망상, 탐진치도 거미줄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미줄이 강해져야 되고 거미줄이 촘촘해져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미줄은 강해져야 되고요. 굵어져야 되고 항상 깨어있으시면요. 강해지고 촘촘해집니다. 깨어있으면서 계속 지혜가 들면 더더더 촘촘해집니다. 다 잡혀요, 그러면. 점점 더 여유가 생기죠. 두루아가 잘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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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